주스 드실래요? 언제부터 계셨길래 벌써 자기 집처럼. 아니, 동서가 왜 여기 있는데요? 뭘 왜 해요? 형님 때문이지. 네? 아, 제가 뭘요? 말 안 해줬잖아요. 금상구가 그 병원에 들락거리는 거. 동창이니 뭐니 해가며 밥 먹고 뭐하고 하는 거. 모른 채 했잖아요. 네. 아니, 뭐 우리가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. 그래도 20년 만에 만난 동창의 사동보단. 20년 알고 지낸. 저부터. 이 동서부터 챙겨야 했던 거 아니에요? 아니, 귀뜸이라도 해주든지. 아, 선생님. 그게. 저도 나중에 들었어요. 그리고 밥 먹고 뭐하고도 아니고 밥만 먹었대요. 유영이가 저한테도 같이 먹자 그러길래. 저도 말렸어요. 근데. 근데. 근데요. 어? 아니에요. 에이. 제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. 아, 근데. 진짜 그런 건 아니었대요. 유영이랑 얘기해 보신 거 아니에요? 다면? 제 comfort tariff. 이ונה. 손 caval lesson. brought on navy.